여섯 가지 여섯 가지 또 부정기법이 있습니다. 부정기법이 여덟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침이니 사례의 추성을 심구하는 작용이다. 이 침과 사가 나오죠. 두 번째는 사이니 사례의 세밀한 성질을 잘 살피는 작용이다. 사찰이라는 말은 잘 살피는 거예요. 신사 이 두 가지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과학을 깊이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도를 닦으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작용이 있어요. 진리를 약간 거치대로 파서 알려고 하는 그것을 시밀화하고 더 세밀하게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마음의 작용을 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호를 아직은 못 끊었고 번호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처음 초보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처음 그 침에만 이렇게 가는 것은 겉으로만 거칠은 것만을 추구해서 살펴서 찾아보는 것을 시밀화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사라고 해요. 살필사 그래요. 그래서 용수보살 지로내는 그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울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침이고 작게 나는 것은 사다. 그와 같이 마음의 번호가 좀 남아서 작용을 크게 하면 침이 되고 번호의 작용이 조금 적어진 상태에서 주는 것은 살아요. 침사는 마음 공부 큰 사람이라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게 침사인지. 처음에는 주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냥 조서를 꾸밉니다. 조서를 꾸미는 정도는 침이 되고 나중에 조서를 꾸며보고 조회도 하고 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살아요. 그러니까 침사를 옛날에는 각관이라고 했는데 침사를 번역을 옛날에는 침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구역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침사라고 이렇게 했고 다음 당나라 때 번역은 각관이라고도 됐어요. 각관. 이건 새로 번역할 때. 침역 구역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침구 사찰이라. 침이란 말은 찾아 구한다는 말이고 사란 말은 아주 세밀하게 살핀다는 말입니다. 조사라고 할 때 이 사자하고 비슷하죠. 그 발음이 사찰계 사찰하듯이 그런 사찰. 이건 좀 마음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야 알아요. 견성은 오데스도 공부를 하다 보면 거칠은 복잡한 잡념이 많이 깔아앉아. 그런 경지가 심이고 더 공부를 더 하면 그 거칠은 마음까지도 깔아앉고 세밀한 잡념만 조금 남아서 작용할 때 그때가 살아요. 그렇게 해서 세밀한 잡념까지도 다 떠나버리면 공부가 잘 된 산맛이죠. 산맛, 산맛 파티. 정신통일이 되어버리면 침사 경지를 초월해가지고 정신통일이 되면 도를 통하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에게 이런 작용이 있어요. 사리의 세성을 사찰한 그것이 바로 사다. 세 번째는 추면이다. 마음과 신소로 하여금 어둡게 하는 작용이다. 네 번째는 악작이다. 나쁜 짓. 나쁜 짓 한 것을 기억에 남겨가지고 나쁜 짓 한 것을 생각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미우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했던 것하고 후회를 하는 것. 후회가 바로 추혈화요. 과거를 추워가면서 미우치는 그 마음을 악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악작이 말은 거창하게 나쁜 것 같은데 설명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말하고 조금 해석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불교에서 악작이라는 그 말은 나쁜 짓 해서 극악 우도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작은 과거에 지은 악을 후효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해라요. 해. 미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론에는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의식론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저 밑에 보면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부정은 회와 면과 회는 후회와 수면과 이것이 악작 아니에요. 또는 침과 사, 찾음과 살핌이라고 내가 번역했어요. 그것이 둘 다 둘이라는 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더 알기 쉽게 했죠. 그러니까 악작이 바로 효라요. 후회하는 것이 악작이요. 악 지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없으면 모르겠죠. 소성불교 출원은 더 까다롭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탐이라. 탐내민이 위읍, 우탐과 상반하여 순한 경계, 좋은 경계를 탐해하는 작용이다. 예쁜 여자만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탐이거든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 코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탐이고 여섯 번째는 진이다. 썩내는 것. 썩낼 때 두 가지로 썩내니까 눈을 불아리고 썩내는 것은 눈목변이고 입구 변에 또 썩낼 진짜도 있죠.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쓰고 두 가지로 다 쓰여요. 눈을 불아리면서 썩내는 것은 이 진짜도요. 입을 막 불아리면서 욕설을 퍼붓고 썩내는 것은 이 진짜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좋은 글자도요. 그런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진열을 찾는 것은 삼가할 수 있자. 근신하는 거. 그건 좋은 거죠. 삼가하는 거. 삼가해야 되죠. 그니 무가지 보여 시시 호신지 부라. 부지런하고 삼가한 것은 참 좋은 거라요. 부지런한 것은 갑없는 무가의 최고의 보배다. 명신보함에 나와요. 명신보함은 참 좋은 건데 스상 사람들이 이걸 등한시 하죠. 우리나라 작품이요. 고려 때 안유 선생은 제자 추적 선생이 지금 거예요. 추적 선생. 성이 추씨요. 경상북도 하원에 가면 사당이 있고 그 판이 있어요. 추적 선생. 명신보함. 굉장히 좋은 작품이요. 명신보함 하나만 가져도 처세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구애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삼강, 오륜, 윤리도 등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한 곳만 가져도 성경보다 못할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말이 없지. 정신보함에는 부지런한 것은 무가의 보배가 되고 삼강에서는 몸을 보호하는 부작이라. 옛날 중국의 호신부를 가지고 전쟁할 때 가니까 말이죠. 화살이 못 들었다는 그런 옛날 전설이 있잖아요. 요즘에 김정일이 차는 방탄차 타고 다니잖아요. 총을 쏘아도 못 뜨는 거. 그와 같이 호신부라. 삼강으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 병신보함에 있는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어릴 때 다 배운 거라요. 나는 그 배울 때 다 외우고 다 외웠어요. 수학도 외웠고 대학, 중용, 도너, 맹장 모두 다 치전서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찌 다 나오지? 다 까먹었어. 까마귀 고기는 내가 한 번 먹었는데 까먹기는 많이 까먹었어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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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외웠던 그 기억 가지고 재주 가지고 노트 없이 그냥 막 품필 가지고 내 생각 날 때 그냥 막 갈깁니다.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려면 노트하려면 힘들죠. 무진과 상반하여 역경을 좋지 못한 거역한 자기 비유에 틀리는 그런 환경을 썩내는 썩낼 애에 그려요. 그런데 진해, 진해와 똑같이 바람이, 뱀이 진해를 잡아먹고 살죠. 진해는 귀뚜라미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어요. 귀뚜라미가 우리 절에 많이 나오는데 또 진해가 많이 나와서 잡아먹대요. 또 진해가 나오는데 또 배암이 나와서 잡아먹어요. 서로 잡아먹어요. 진해하는 작용이다. 일곱 번째는 만이다. 그 만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높이 뽐내게 하는 작용이다. 여덟 번째는 의혹이라. 의심하면 진리에 대해서 재리, 재리라는 과자가 있대요. 진리에 대해서 유해하게 하는 작용이다. 법률의, 형법의 유예라는 것이 나오죠. 선고 유예.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는 것이 믿지를 않고 자꾸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이리 갈 때 잘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가지고 해냈지 않아요? 그게 유연심이거든.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래서 의혹을 내는 그 마음이 바로 의라가 말이죠. 이 8법은, 8가지 법은 앞에 오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6가지가 있죠. 침소에. 그런데 6가지 부정기법까지 6가지인데 부정기법 앞에 것이 5가지죠. 그리고 대, 뭐요? 여기서 말했던 거 대변지. 그런 거 나왔잖아요. 대변인가 소변인가. 변대지하고. 그다음에 또 대선지하고. 또 대번유지하고. 대불선지하고. 대가 4대가 나왔네요. 소번유지법까지. 그게 5가지예요. 그 5가지 법에 들지 않는 거란 말이죠. 들어가지 아니하고 특수한 법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법이라 해서 부정기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특수한 공무원이 있죠. 1급, 2급, 급에 들지 않는 것이 급여 공무원이 있고. 장관도 우임수 장관이 있죠. 자기 책임을 맞지 않는 우임수 장관. 그와 같은 성기를 띈 것이 부정기라요. 이 5가지에 들지 않고 일정한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아까 8가지가 그거 아니고 심사 또는 수면, 회, 탐, 만. 그런 것들이죠. 탐진만, 의. 제4 침불상응행법. 이제 침소위법은 끝났습니다. 침소위법은 끝났습니다. 제4 침소위법은 끝났습니다. 자, 정s investoint과 compliance 네 Few accompanies.